20년간 연구한 노하우를 담은 고농축 한방 화장품 기업 밸런스RX를 소개합니다. 밸런스RX는 한약학 박사인 대표가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내와 딸을 위해 가죽사랑의 마음으로 만든 천연 한방 화장품으로 이제는 다양한 피부 고민을 가진 고객께 선물하는 마음으로 제품을 선보입니다. 특허받은 한방 복합 조성물과 천연 광물질을 조합함과 더불어 한방 복합 추출물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입자 제형을 개발해내었습니다. 먼저 프라그마 퍼스트 부스팅 세럼은 한방 복합 조성물 50%와 천연 광물질 30%를 함유한 한방 발효 바이오 기술의 종합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킨 토너 세럼을 한 번에 해결하는 3인 1 제품인데요. 주름 개선 기능 성분인 이데노신으로 탄력 케어와 피부 트러블 완화 및 피부 진정 효과를 가진 제품입니다. 특히 마스크에 의한 피부 자극 완화 시험을 통해 피부 진정 및 피부 장벽 개선의 도움, 붉은기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프라그마 아토 로션인데요. 연약하고 민감한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다독이는 한방 로션 제품입니다. 아기부터 어른까지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 로션입니다. 한방 복합 조성물 30%, 천연 광물질 20%를 주원료로 한방 성분 합류량부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수분 보습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촉촉함을 오랜 시간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유수분 밸런스를 케어해 피부 결을 개선해 줍니다. BRX 페이스 앤 바디 로션은 한방 복합 조성물 20%를 주원료로 200ml 대용량으로 얼굴과 바디 전체에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매끄러운 피부 결, 보습 유지, 피부 결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큐브 타입이라 사용에 간편함을 더했습니다. 마지막 BRX 수분크림 역시 한방 복합 조성물 20%를 주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친 피부에 수분감을 듬뿍 주는 제품으로 남다른 촉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 제품 모두 5대 피부 걱정 유해물질, 즉 실리콘 화학물질, 알코올 성분, 동물성 원료, 인공색소, 화학 계면활성제 무참가로 피부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한약학 박사가 자신 있게 소개하는 한방 스킨케어, 밸런스 RX와 아름다워지세요.